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정말 귀신은 뭐하나 이런거 안들여가고 딱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자기를 다시 안만나주면 죽어버릴거라며 협박하는 전남친 이거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워요. 그냥 죽으라고 해. 명복도 빌지마라. 원제. 죽을거라며 협박하는 전남친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? 약 200일정도 만났고 5개월 전이죠. 지난 2월에 헤어졌어요. 잦은 폭행, 집착, 거기다만 칼들고 찾아온적도 있고 또 한번은 저수지로 끌고가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적도 있습니다. 다음달이 재판이고 지금은 접근금지기간인데요. 아직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죽을거라며 협박도 합니다. 뒤에 카톡 다 나와요. 너무 괴로운데 어쩌면 좋을까요? 신고를 또 하고는 싶지만 그러면 당연히 가중처벌될거고 또 그걸로 보복을 할거 같아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. 이 남자가 저희 집주소도 알고 있거든요.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? 왜 대화가 하기 싫은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좋게 이야기하자는 사람이 잘못이야 이게? 네가 아무리 꽂혔다고 반성한다고 해도 네 과거는 안 바뀌고 나한테 받은 상처들 트라우마로 남아서 힘드니까 사람 그만 괴롭히고 네 주제를 좀 알아 제발 내 주제를 아니까 이러지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어? 봐 네가 말을 앞뒤가 안 맞게 하지 내가 안 맞게 했냐?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뭘 현실이 어? 중요한 거 아니냐고 현실이 더 내가 너 트라우마 극복하게 도와준다니까 좀 제발 생각을 하고 내뱉어 말이 앞뒤가 맞냐? 저게 바뀌었는데 과거는 안 바뀐다 안 바뀌지 지나간 걸 그럼 뭐 현실이랑 같은 소리랑 저게 뭐가 뭔 소리야 이게 진짜 말하는 거 봐 어느 능력에 그거밖에 안 되냐? 네가 정말 반성을 한다면 처벌을 받아 말로만 반성했다 그러지 말고 알이 좀 있으면 재판인데 이것까지 처벌받으면 신고를 한 번 더 했나 봅니다 진짜 나 어떡하라고 내가 미안해 제발 봐줘 이렇게 부탁을 할게 내 연락 진짜 다신 안 할 테니까 잘못했어 진짜 꽁꽁아 네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 그냥 나도 네가 최대한 처벌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연락와도 무시했던 건데 도가 지나치게 계속 보내는 그 이기적인 모습에 이러는 거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도가 지나쳤어 맞아 니 말이 진짜 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어 좀 봐주라 미안해 내가 반성하고 죄값 받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다시 나를 만나 줄 것도 아니잖아 내가 미안해 제발 제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제발 다시는 안 보낼게 어? 제발 이러면 내가 진짜 죽고 싶지 어떻게 죄를 달게 받겠냐 진짜 그럴 뜻이 아니었다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한번 봐줘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안 보낼게 제발 내가 안 그럴 테니까 이게 재판이 앞두고 있는데 재판을 계속 들이댄 거죠 그래가지고 또 신고를 해서 그거는 좀 취하를 해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뒤에 많이 있어요 댓글 1번 신고하고 이사도 해요 우습게 보지 말고 이사를 하라고 그것도 못하겠으면 집을 비우든가 신고는 꼭 하라고 저희 부모님이 60대고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곳이라 이사는 안 된다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래요 너무 답답해서 내년에 저 혼자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2번 아니 본인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모른대요 이사라는 게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2번 우습게 안 보이려면 신고를 하세요 네 근데 저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 순간도 괴롭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몇 년 동안 스토킹을 당해봐서 아는 건데요 저렇게 집으로 죽는 다음에 협박하는 것들 절대 안 뒤져요 전쟁이 터져도 살아남을 거라고 그러니 연락 절대 받아주지 말고 이사도 하세요 내 댓글 이게 맞죠 저런 것들 절대 안 죽습니다 만에 하나 죽는다 해도 마찬가지죠 쓴이 잘못 아니에요 4번 정말로 지 혼자 뒤지는 거면 고마운 일이지만 저런 놈들 너도 죽일 거야 이러는 게 문제죠 짤 없이 계속 신고 때려야 됩니다 살자 의심자 있다고 처벌받는 게 저렇게 무서워가지고 문자로 사람 괴롭히는 게 지 스스로 죽겠냐고 절대 안 죽죠 찌질해서 내 전남친도 그래요 차단했더니 진짜 죽을 거라며 유서까지 써보냈는데 지금 잘 처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 그냥 차단하고 이사하고 신고도 하세요 또 대꾸도 하지 말고 7번 아니 근데 답장을 왜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지를 준다 생각해서 더 집착하는 거라고요 그냥 차단하고 죽어주겠다면 그냥 고마운 겁니다 8번 신고 안 하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너를 냅둘 것 같아요 쓴이가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저런 놈들은요 자기 결심이 섰다 그럼 바로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무서운 마음은 잘 알겠지만 무조건 신고를 하세요 어차피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안 받아주면 저 자식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뀔 거고 그 끝은 말 안 해도 알죠 그러니 쓴이는 법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9번 이거 통신을 이용한 협박제에 해당됩니다 무조건 신고하세요 저렇게 합의하자고 연락을 한다 절대 자기 스스로 못 죽는 사람이라고요 왜 합의라는 게 그래 살고 싶은 사람들만 하는 거거든 10번 나 남자인데 저거 무조건 신고해라 정신병이니까 저런 미친 것들이 사랑해서 칼방울 놨다 이딴 소리하는 거야 와 남자인 내가 봐도 소름돋고 무섭네 재판이랑 좀 잠잠해질 때까지 어디든 좋으니까 좀 피해 있는 게 어떤가요 아니 피해자가 왜 도망을 가야 되냐 뭐 이런 마음 들겠지만 저놈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언제든 찾아와가지고 앞뒤 없이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그게 걱정돼요 특히 쓴이 집주소를 알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무서운데 그리고 대꾸하지 마요 그게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처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자꾸 대답을 하라 이러시는데 저 매번 그런 거 아니에요 보내지 말라고 계속 씹었는데 일주일 내내 묻지도 않은 안부를 계속 전해서 참다 참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차단을 못한 이유는 그런 말 있잖아요 지도 구멍을 열어놓고 몰아야 한다고 만약 모든 걸 다 틀어막아버리면 혹시 저희 집 근처로 찾아올까 싶어 그게 무서워 그런 거예요 번호는 재판받고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경상도 김천 사람이고 나이 26살 상대는 상주 사람인데 28에 이제 구미에 있는 어떤 대학교를 1학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대기업을 준비하는 게 너무 짜증나고 막 그래요 또 저 SNS 안 하고 카톡도 안 해요 사람도 안 만나고 이젠 아예 일상생활도 잘 못할 정도로 막 정신과 약도 먹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너무 열받고 무섭고 또 괴롭습니다 초성을 묻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 빼고 덱스란 같아요 덱스가 누구야 아래는 그 전에 일주일 동안 지 혼자 보낸 내용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참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애들은 이게 그리 보면은 정리가 안 돼요 맞춤법을 떠나서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게 집이 모르는 거죠 이거 자체가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야 잘 자 다음 날 뭐해 내가 잘못했어 안 하고 싶을 때도 네 생각이 났거든 항상 미안해 이제야 이런 말을 해서 그치만 누구보다 널 응원해 항상 생각은 이런데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 잘 자 좋은 꿈 꿔 다 잘 될 거야 나도 자야겠다 꿈에서라도 너를 보는 낙으로 사는 것 같아 다음 날 뭐해 오늘은 기분이 어때 비 많이 오네 감기 조심해 내가 다 미안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고 싶은데 정말 보고 싶다 너를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싶어 그동안 내가 이기적이었던 거 잘 알지만 이젠 그러지 않아 나보다 널 더 이해해주는 어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다음 날 잘 자 너무 보고 싶어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뭐해 오늘 날씨 진짜 덥다 그치 폭염경보라고 하는데 조심해 다음 날 날씨 많이 덥다 이제 장마가 끝났나 봐 내가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냐만 그래도 진짜 단 한순간도 네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었어 이렇게 놔버리면 그냥 끝인데 후회도 엄청 많이 해 이제 진짜 잘할 수 있거든 평생 후회하고 싶지가 않아 진짜 미안해 그치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이래 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게 그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게끔 잘할게 진심이야 너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 서운하고 힘들게 안 할게 그저 나한테 네가 최고고 공주님처럼 해주고 싶어 공주한테 칼을 드리리냐 이 새끼야 진짜 두 번 다시 안 그럴 자신이 있거든 진지하게 며칠을 고민해봐도 나 너 없으면 안 되겠어 정말 약속 잘 지킬게 후회 없이 정말 잘해보고 싶어 똑같은 말이니까 남아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말은 웃기죠 할아버지가 내 꿈에 나오셨어 나 엄청 두드려 맞았다 너한테 잘하라고 보고 싶어 밥 먹었어 놀러 가고 싶다 가보고 싶은데 많은데 나랑 다 똑같은 말입니다 패스할게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돌려나는 거죠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야 날 좀 그만 용서 좀 해줘 너 병원에 데려준 사람이 나야 나 어? 이 병원이 그 병원입니다 지가 그리 만들어서 데려간 거예요 내가 지금 너 걱정하는 거 모르겠냐? 어? 이건 다 이 시커먼 거는 전부 다 쌍욕입니다 이런 시... 뭐 되지도 않는 게 있는 척 졸라하네 어? 그까진 어? 그래 내가 죽어서도 너 괴롭힐 거야 제정신에 살지 마라 알았냐? 어? 더 씨부려봐 무서우세요? 어? 온다니까 어? 아까를 잘 씨부른 거리더만 왜 말이 없어? 어? 그리고 이거는 쓴이가 고소한 증거죠 스토킹참월법 위반 특수협방미수 작년 9월이었네요 그때 해가지고 11월에 이제 되고 야 이때는 연애 중이었던 겁니다 그죠? 왜냐하면 아까 2월에 헤어졌다 했으니까 연애 중에 이거 하고 2월에 완전히 헤어진 거겠죠 그 뒤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취하해달라는 거 취소해달라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댓글 1번 댓글 1번 나도 예전에 저런 놈 만난 적이 있는데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라며 도로 한복판에 들은 없더라고 근데 경찰 오니까 아 예 장난이었습니다 예 장난이었습니다 이지랄 아우 등신 댓글 헐 이게 더 무섭다 2번 아이씨 남자 망신 진짜 보는 내가 다 쪽팔리네 3번 나도 남자인데 이런 사연들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 스토킹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랑을 해서 미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미쳐있는 걸 사랑으로 포장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아니고 그냥 강박증이죠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4번 아우씨 문자만 봐도 되게 소름이네 아니 대체 어떤 환경에서 사람이 자라면 저렇게 확 돌아버리는 거야 5번 야 이 정도면 저 자식 죽어도 그 살자가 아니라 자연사 아닌가 하아 정말 본몸에 소름이 다 돋네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찌질해서 아니 왜 왜 왜 왜 저러는 걸까요 저런 놈들은 정말 이게 참 유튜브 노달 이런 거 경고 이런 것만 아니면 진짜 온 세상에 있는 욕이라는 욕을 다 하고 싶다 진짜 아휴 깜깜하네 제발 빨리 좀 그렇게 지 소원대로 뗐으면 좋겠어요 어 귀신들아 좀 일 좀 해라 일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